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첫날 KCTV 뉴스입니다. 차량 증가 억제와 교통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에서는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격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며 도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지난 2022년부터 도내 모든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동지역 공영주차장의 경우 연간 9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차고지 등록이 가능하지만 주차장이 만차될 경우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공영주차장 차고지 등록은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계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영주차장의 경우 차고지 등록은 가능하지만 주차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조건 등으로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이면 주차 등으로 인해 주차난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이든 민영이든 주차장에 돈을 주고 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조금 더 저렴한 민영주차장에 등록을 했죠. 거기 되면 또 돈을 추가로 내야 하니까 저는 집 근처 골목에다 주차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최근 제주도 온라인신문고에는 차량을 상속받아 처분해야 하지만 차고지가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상속과 증여를 받는 경우 주택처럼 일시적인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원도심과 읍면 지역의 경우 주차장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거주지 반경 1km에 차고지 등록이 가능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 자체가 인구 공동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는 다른 지역에서 등록한 차량의 제주 반입과 장기 렌터카 또는 리스 차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차고지 증명제의 차량 억제 목적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차고지 증명제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343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80%가 넘는 277건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완전한 차고지 증명제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차량 증가 억제와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 등 본연의 목적을 이루고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